봄 추위가 장독도 깬다더니 3월 중순에 찾아온 꽃샘추위가 매섭게 느껴집니다.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8도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모레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의 특보 현황을 살펴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방은 강풍주의보가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국적으로 점점 대기가 건조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 산간과 경북 내륙 일부 지방,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강원도 산간과 경북 내륙 지방은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 지방에 중심을 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강원 산간과 경북 내륙 일부 지방,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그 밖의 지방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4도, 청주와 대전 5도, 부산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에 서해와 남해 전해상은 1에서 3m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해상을 시작으로 풍랑특보는 점차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요. 동해상은 내일까지도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 점차 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